burnout 로드오브와우와하고 같이 風 타이밍을 맞춰서 원격날리면 한 명은 죽거든 아 라인 있어 수발녹 자리야 자리야 개피 에이 왜 자리야 못 죽여요 계인지 반사빠졌고요 오른쪽으로 솔저 들어간다 솔저 못뜰러갔다고 솔져 못들어. 구멍 못찾았어? 자리아 반필 개오키지 겐지 만사 빠졌고요 겐지 보조 오른쪽으로 자리아 들어갔고 라인 뒤따라 못들어갔어요 자리아 혼자 들어갔어요 오른쪽이 자리아 보조 자리아 방도 빠졌다 자리아 보조 자리아 개필 자리아 보조 자리아 필 자리아 자리아 오른쪽 겐지 반사 자리아 보조 아 왜 안죽어 애들 맞질 않아 안죽는게 아니고 오 맞춰 맞았습니다 죽었다 헷 힐킷 자리아 솔져 보자 라인 다운 자리아 개필 겐지 밖에 있고요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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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겐지 오른쪽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왼쪽 힐키드 있는데 아 못맞추지 못맞추지 솔져 솔져 왜 이렇게 못하냐 솔져 왜 이렇게 못하냐 아니 솔져 아까 구멍 못 찾은 것부터 알아봤어야 돼 음 자리아 다운 라인 반 픽 오른쪽으로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하하하하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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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옥맞고 뒤집어 겐지 부족 겐지 시프트 빠졌고요 우리 공 많다 이번에 자리아 자리아 어 뭐야 아 라인 방벽 와 트는거 봐 커브 트는거 겐지 필 컷 어 라인 개피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와 라인 방패 안틀었으면 5킬인데 와 방벽 뒤로 간대 방벽 옆으로 돌렸어 공정 크네 아 방벽 공정으로 들어갔다 겐지 만피 아 더 꺼려요 겐지 아 라인 일한다 오오오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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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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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랭 개피 정크랭 개피 음 나이스 샷 오 정크랭 고수 들만한다 저사기 아 라인 방벽 고수 라인이 고수네 라인이 더 고수네 루시우 다운 정크랭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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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겐지 부족 맥크리 오른쪽 아이고 피시오 맞고 죽었다 왓더퍽 겐지 궁 거점하네 라인 거점 다운 겐지 겐지 혼자 석양 오른쪽 정면 아 트레이서 바꿀걸 루시우 컷 루시우 컷 응 누구 덕 걸렸다 오지마 오지마 하하하 나이스 뭐지 누구 덕 걸렸는데 누구지 아 육쟁이 때문에 육쟁이님 때문에 육쟁이님 때문에 힘들게 아 5킬할 수 있었는데 아 라인만 아니었어도 파찌 먹는건데 아 아니 아니 방벽 뒤로 가서 터뜨렸는데 방벽을 옆으로 이렇게 아래로 비스미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 그렇게 방벽까지 돌릴지 몰랐다 와 거의 몸 안에서 터뜨리듯이 터뜨렸는데 개컹스 아 이건 자리아 캐리 아닙니까 솔직히 자리아가 죽는거 각오하고 졌다가 궁박하는데 음 다 나갔다 빡쳤나봐요 뽀갓콩이나 드세요 콩콩도도 들어 팬들의 사랑을 먹겠습니다 ㅋㅋㅋㅋ 자 우리 나도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위에